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희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올해 새롭게 출시하는 신차 소식인데요. 바로 제네시스 GV70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제네시스 GV70 페이스리프트는 올해 5월에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전기차인 이 GV70은 8월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형 GV70의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동일한 2.2 디젤과 2.5 터보 가솔린, 3.5 터보 가솔린 3종으로 출시 예정이며 2.2 디젤이 단종된다는 썰도 있지만 이번 모델까지는 디젤 엔진을 탑재해서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디자인 변화는 그리 크지 않고요. 전면부에서는 앞서 출시되었던 GV80, G80 페이스리프트와 동일한 두겹으로 된 레이어드 라디에이터 그릴과 MLA 헤드램프 그리고 하단 범퍼 디자인 정도가 변화될 것으로 보이며 측면부에서는 휠 디자인 정도만 새로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후면부에서는 테일램프 디자인 변경과 하단의 위치에 있던 방향 시 등이 드디어 위쪽으로 변경되어 많은 소비자분들의 니즈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모델의 머플러 팁 디자인의 변화가 생겼으며 인테리어에서는 최신 GV80과 G80 페이스리프트와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네시스 GV70은요. 2023년 작년 한 해 동안 G80에 이어 가장 많이 판매된 제네시스 라인업입니다. GV80보다 크기는 살짝 작고 가격도 좀 더 낮게 포지셔닝되어 남녀 노소에게 사랑받는 SUV인데요. 기존에도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부분 변경 모델에서도 크게 디자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GV70 파워트레인별 판매량을 살펴보면요. 2.5 가솔린이 3만 대 이상 판매되며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2.2 디젤, 3.5 가솔린 그리고 전기차 순입니다. 2.5 가솔린에 비하할 바는 못되지만요. 그래도 2.2 디젤 역시나 꽤나 많이 판매되었습니다. 기존 GV70은 두 가지 바디 타입을 제공했는데 스탠나드와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스탠나드 바디 타입만 하더라도요. 디자인 완성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 스탠나드 타입을 선택했고 좀 더 개성있고 강렬한 이미지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했는데요. 페이스리프트 모드에 역시나 두 가지 바디 타입을 제공합니다. 훨씬 더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스탠나드 타입의 전면부 디자인의 변화는 앞서 말씀드렸듯 오각 크레스트 그릴과 MLA 헤드램프 변화가 가장 핵심입니다. 먼저 출시된 GV80 페이스리프트와 전체적인 디자인 틀을 비슷하게 가져가는 것인데요. 제네시스 브랜드가 가진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더욱더 강조하는 디자인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합성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왼쪽이 현행 GV70이고요. 오른쪽이 헤드램프와 그릴을 바꿔본 GV70의 모습입니다. 아마 여기서 하단 범퍼 디자인의 변경도 살짝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릴과 헤드라이트 디자인 변경으로 인해 더욱더 고급스러움의 깊이감을 더해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GV80도 그랬고 G80도 그랬으니 말이죠. 측면부에서는 휠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바뀌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도 쿠페스러운 유려한 라인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은 디자인인데요. GV80 쿠페의 크기나 가격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이번 GV70 페이스리프트를 많이 선택하지 않을까 싶네요. 완전히 각진 SUV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쿠페리스틱한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적용되는 21인치 파이브 스포크 휠 디자인과 더불어 지금 사진을 통해 총 3가지의 브레이크 캘리퍼 컬러가 적용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왼쪽부터 레드, 코퍼, 블랙 색상입니다. 옵션과 트림에 따라 각각 다른 브레이크 캘리퍼 컬러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성능적인 차이는 없고요. 컬러만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랙 컬러가 적용이 되고요. 3.5 터보 가솔린을 선택하면 코퍼, 즉 구리색 도장이 된 캘리퍼가 적용되며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면 레드 캘리퍼를 넣어줄 것 같습니다. 이건 GV80 페이스리프트를 보아도 유사한 부분이죠. GV80 페이스리프트의 기본 사양에는요. 실버 도장 캘리퍼가 적용되고 3.5 터브로 선택하면 코퍼 도장 캘리퍼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GV80 쿠페에는 레드 캘리퍼가 적용되죠. GV70 페이스리프트에는 기본적으로 아마 실버 대신에 블랙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레드 캘리퍼는 구형과 동일하게 스포츠 패키지에서만 적용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캘리퍼 컬러는 충분히 싸제에서도 도색을 통해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일반 모델로 출고 받으시고 레드로 도색하셔도 상관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후면부의 경우는요. 스탠다드와 스포츠의 디자인이 살짝 달랐고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배기구 디자인이었는데요. 2.2 디젤의 경우에는 배기구를 아예 삭제하여 마치 전기차와 같은 디자인을 제공했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기존에도 참 멋졌어요. 멋진 후면부 디자인에서의 옥의 티가 있었다면 바로 하단에 위치한 방향 시등이었는데요. 현대 기아의 많은 차종들이 방향 시등을 하단에 위치시켰고 제네시스 GV70도 그런 차종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운전자에게는요. 큰 불편함은 없었지만 후미에 따라오는 다른 차량들에게는 정말로 커다란 불편함이었는데 그 부분을 이번 부분 변경을 통해 위쪽으로 올리면서 개선하였습니다. 이런 부분 변경은 아주 반가운 부분이죠. 그리고 기존 세로형 머플러가 가로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마 변경된 방향 시등의 위치와 방식은요. GV80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GV80처럼 테일램프 내부에 방향 시등이 함께 들어간 방식이죠. 왜 진작에 이렇게 안 읽는지가 조금 의문이긴 하지만요. 아무튼 부분 변경 되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후면부를 보면요. 신형과 구형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향 시등의 위치로 말이죠. 제네시스 디자인에 기조가 되는 투라인 램프들은 앞뒤 모두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요. 더욱 높은 완성도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파워트레인에서의 개선사항은 없는 것일까요? 현재 GV70에는 2.2 디젤, 2.5 가솔린, 3.5 가솔린 그리고 전기차 모델이 존재합니다. 디젤을 만약 단종시킨다고 한다면 좀 더 단촐해지는 느낌이겠죠. 24년에 출시되는 신차가요. 아직도 순수 가솔림만 출시하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이건 포드 머스탱이 순수 8기통 V8 엔진을 탑재하고 나오는 것과는 그 결이 조금 다릅니다. 제네시스와 같은 럭셔리 브랜드가 만드는 이런 대중성을 갖춘 모델에서는요. 시대적 흐름에 맞는 파워트레인을 당연히 소비자분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네시스에 관심을 좀 가지셨던 분들이라면요. 한 번쯤 하이브리드 출시 소식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네시스에서 하이브리드가 나온다던데? 하고 말이죠. 제가 실제 기사를 발췌해 왔는데요. 기사에 나온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네시스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한다. 2025년부터 선보일 제네시스 신차를 모두 전기차로 내놓기로 한 기존 전략을 수정한 것인데요. 최근 제네시스는 제네시스에 적용할 하이브리드 엔진 및 관련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고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보다 큰 2.5 엔진을 기반으로 하이브리드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G80과 GV70에 우선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모델의 개발 여부는 미정이다 라고 기사에 나와 있는데요. 최근 소비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예전만 못한 건 사실입니다. 물론 글로벌적으로 보면요. 전기차의 판매가 줄어들진 않았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전기차의 인기가 조금 주춤한 것이 사실이고요. 실제로 국내에서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전년비 감소한 것이 사실이고 대신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비중은 전체에서 처음으로 30%를 넘겼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네시스에서도 하이브리드를 뒤늦게 개발하기로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기존 엔진을 바탕으로 하이브리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요. 엔진을 새로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신차에 적용하기까지 1년 남짓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뭐 최대한 빨리 내년에 출시된다고 하더라도요. 그 엔진이 장착된 제네시스 모델은 베타 테스터가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제네시스에 현재 전기차를 제외하고요. 내연기관 기반의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 48V 일렉트릭 슈퍼차조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 엔진은 3.5 터보 가솔린 엔진 기반이라서 우리가 원하는 4기통 가솔린 기반의 마치 렉서스와 같은 효율이 나오는 풀 하이브리드 방식은 아니긴 합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원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은요. 렉서스나 토요타와 같이 그냥 내연기관차처럼 편하게 맡아도 연비가 17 이상 나와주는 그런 차를 원하는데요. 과연 내년까지 제네시스에서 그런 차가 나올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이번에 인테리어를 볼게요. GV70 기존 인테리어도 사실 너무 멋지고 예뻤습니다. 뭐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금 봐도 괜찮지만 다른 신형 제네시스 모델들처럼 GV70도 변화를 겪게 되죠. GV70 부분 변경 모델의 인테리어가 아직 공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모습이 어떻다라고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앞서 출시된 GV80과 그 결을 거의 동일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27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와 새로워진 스티어링 디자인 그리고 센터 콘솔 부분에 공조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며 다이얼식 기어 변속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사실 저는 기존 GV70에 있던 제가 표시해놓은 저 노란색 부분이 있잖아요. 저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거든요. GV70만의 인테리어 개성도 있고요. 다른 브랜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디자인이라 저 부분만큼은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요. 왠지 저 부분까지도 싹 바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저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당장 바뀌어야만 합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만 바꿔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인테리어가 매력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GV80 쿠페에 적용된 새로운 디커 스티어링 휠 디자인 역시나 GV70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했을 때 이 핸들을 넣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현대 기아 제네시스를 통틀어서 가장 멋진 핸들 디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핸들 디자인만 놓고 보면 독삼사 못지않은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핸들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탠다드 모델의 GV70에는 기존 투 스포크 핸들 우리가 럭비공 깍티슈 등등의 그런 별명을 붙여주었던 디자인에서 3스포크 타입의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세련된 스티어링 휠 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인테리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변화고요. 기존 GV70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했을 때 3스포크 타입의 스티어링 휠은 디컷 스티어링 휠 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스포츠 패키지의 핸들은요. 디자인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굵기가 좀 얇아서 잡았을 때 그립감이 좋지 못했고요. 핸들 조향 감도가 좀 너무 가벼운 느낌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개선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GV70 페이스리프트에서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요. 금액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 일텐데요. 현재 GV70의 시작 가격은 5,040만원입니다. 앞서 GV80과 G80이 부분 변경되면서 평균적으로 한 3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상승되었기에 GV70도 그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작 가격은 그렇게 되면 한 5,300만원 전후로 책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5월 출시 예정인 제네시스 GV70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G80 다음으로 많이 판매되는 제네시스 라인업이니만큼 많은 분들께서 이 차를 기다리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향후에 더욱더 자세한 소식을 전달 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